우와! 메로나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! 요 비키, 왓썹? 어? 텔러 왓썹? 왓썹? 어, 나 왓썹 뭐하고 있었어? 어, 나 지금 메로나 아이스크림으로 떡 만들려고! 떡을 만들어? 어, 떡이 돼!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... 나도 궁금해서 메로나 엄청 많이 사왔지! 와우, 재밌겠다! 재밌겠지? 그럼 같이 만들자! 그렇지, 요! 먼저, 메로나 를 까! 이렇게 넣어서, 음! 향 좋다! 전자렌지로 꼭! 아, 전자렌지 넣고! 와, 다 이렇게 녹았지? 그럼 나무젓가락 빼주고! 와우! 우와, 다 녹았다! 냄새 좋다! 맞아! 음! 첩쓸가루 150에 메로나 녹인 거를 부어줘! 우와! 섞어줍니다! 우와, 그럼 좀 많이 묽은데? 오케이! 우와, 다 됐지? 이제 이거 전자렌지에 넣어야 되는데 이 그릇에 넣으면 안 되니까 이걸 여기로 갈아줄 거야! 그런 다음, 여기에 랩을 씌워서 랩을 씌워줍니다! 우와, 이 부분을 코크로 뽕뽕뽕뽕 쪄어주고 또! 뽕뽕뽕뽕 쪄어주고 전자렌지 2분! 잘 있어라! 이따 보자! 흐흑핀. 이렇게 다 됐지? 여기 이렇게 다 됐지? 한번 더 저어줘. 우와... 더욱이 될 것 같아 와우 다 된 거야? 아니? 랩 한 번 더 씌워서 전자렌지에 또 돌려야합니다 아 몇분? 한 번 더 씌워서 2분 아 됐다 열어볼까?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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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떡이다 진짜 떡 와우! 떡이다! 맞아! 이제 떡을 때려줘야 되는데 때려? 응! 한국 전통 음식인 떡은 때려야 돼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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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이 한국 음식이야? 그렇지! 누가 뭐래도 우리 거지! 도우마에 기름을 바르고 떡을 올려줘 매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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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떡 모양으로 만들고, 우리는 이 안에 딸기를 넣을거야. 딸기 맛있겠다. 그치? 맛있고 예쁘기도 하겠지? 떡을 잘 펴서 딸기를 하나 넣어주고, 다음에 오므를 줍니다. 오 예쁘다. 떡처럼 잘 돼야 되는데. 짜잔. 어우, 이거 렉스 굿. 우와 예쁘다. 딸기 넣었더니 이런 모양이야. 예쁘다. 무슨 맛일까? 한번 먹어보자. 무슨 맛일까? 기대돼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, 향이 올라오고 그리고 되게 맛있어. 이거 얼리면 더 맛있을 것 같다. 진짜 맛있어. 향긋해. 메로네 맛.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. 나 방금 생각났어. 뭐가? 이거 딸기 우유로도 하면 될 것 같애. 어, 진짜? 어, 겉에 딸기 떡이고, 그리고 그 안에 딸기 넣으면 진짜 예쁘고, 맛도 좋을 것 같애. 그럼 다음엔 딸기 우유로 해보자. 그래. 좋지요. 딸기 우유떡 또 궁금하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요. 진짜 기대돼. 그럼 오늘은 메로나 떡 만들기 대성공해야겠다. 그래야겠다. 너무 맛있어. 좋아. 메로나로 떡 만들기 대성공. 성공!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날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 지저귀는 새처럼 어우 산들밀 그 이빤 사랑 나